시험이든 마니 나 돈 많아 여자도 많아 누구도 날 이길 수 없지 모두 다 덤벼 이제 슬슬 승부를 할 때가 되었군 오린이다 이 차량 키로수 얼마 안되고 무엇보다 가격대비 가성비가 진짜 말이 안돼요 어디가서 이런 차 못사요 여러분들 재미있으시죠? 다음은 옆에 사람 어깨에 손올리고 주물러주세요 자 여러분 조용 우리 집중해 박수 세번 쳐볼까? 집중해 박수 이번 탐험은 아마존에서 아무런 장비나 도움 없이 일주일동안 생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먹을거부터 찾아야겠군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미우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 이제야 잠들었네 잘자라 우리 아가 Farah 그런데데데데데데 amargo 주엔 반 Dynamic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